저출산 고령화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남 강진과 충남 예산 등지에서는 출산율이 올랐는데 육아수당을 늘린 곳들입니다. 김민환 기자가 전합니다. 늦은 밤까지 아이를 돌봐주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키즈카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자주 오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요. 모두 무료로 이런 육아지원센터는 전남 강진군에서 3곳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강진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7살이 될 때까지 육아수당 등으로 한 명당 5천만 원가량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 등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인구 3만 명의 강진군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154명. 전년에 비해 65% 늘어 전국에서 출산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지난해 강진군처럼 출생아가 늘어난 곳은 45곳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부터 출산 육아지원금을 첫째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린 충남 예산군도 출생아 증가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가 13.5% 늘어난 강남군은 지난해부터 첫째, 둘째를 낳으면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남군은 서울 자치구 중에서 출산지원금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지난해에도 11만 3천여 명 주로 4년째 감소한 가운데 현금성 출산지원책이 일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